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온도만 스타마스터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원다 양 슬라루 버 포지티브 단 첨망아 김은혜 스타마스터님 오늘은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해 왔던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하루 이니 saya mau membicarakan mengenai pengarahan bagaimana selama ini anda menjalani bisnis di FOMI 물론 제가 사업을 진행한 방식대로 똑같이 하세요는 아니에요 그런데 ATOM에서 빠른 속도로 성공한 편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에 적용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업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될까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이 사업을 정말 꼭 해야 되나?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을 시작하면요 제가 정말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제가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ATOM이 하다가 보면 성공하겠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사업하면서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수입은 6개월마다의 수입을 평균을 내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수입은 6개월에 1개월 수입을 받을 수입은 6개월 정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1년 정도의 수입이 맨 처음 6개월 정도는 수입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는 한 제가 사실 2013년 한 4월쯤 시작을 했거든요. 2013년 하반기 보면 제가 한 200 정도는 수입을 가져가요. 제가 오토판매사는 아니었고요. 저는 전후반기로 판매사 유지를 하긴 했지만 수동 판매사였어요. 수동 판매사.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정도는 한 한 년이 없었죠. 저는 오토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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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셀스 마스터. 그런데 제가 manual. 여러분 수동 판매사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동그라미. 오토판매사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판매사가 되는 거야. 저절로. 그런데 수동 판매사는 내가 판매사가 되게 좀 모자라서 내가 막 물건을 팔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판매사를 달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수동 판매사의 과정이 없이 오토판매사까지 가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apabila anda pikir tanpa manual sales master menuju ke 오토셀스 마스터 apakah menurut anda itu adalah gampang? 뭐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빠르게 성공하는 게 목표였고 6개월 만에 오토판매사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판매사 유지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긴 든지 마스터는 그동안을 시작하는 게 그리고 sales master가 진짜 쉽게 유지될 때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를 목표로 잡았어요 setelah menjadi Otos Sales Master saya membuat target berikutnya adalah Diamond Master 다이 암몬드 마스터 유지가 전후반기로 하게 될 때쯤에는 이제 샬론 로즈 Master를 목표로 잡았어요 dan setelah hampir menjadi Otos Diamond Master 지금 저는 오토 샤론 로즈 마스터예요. 여러분들 오토 다이아가 되면 리더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동 다이아 말고 오토 다이아. 즉 좌우의 오토 세일즈가 많은 다이아. 그리고 좌우의 오토 다이아가 많은 오토 샤론이 되면 로얼리더스 들어가요. 그럼 저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여기서 목표 없이 띵까 띵까 놀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하지만 저의 다음 목표가 있어요. 제가 파트너들의 목표도 함께 할 수 있겠죠. 저의 다음 목표는 명목 직급으로는 로얄 마스터. 그리고 오토로는 오토 스타 마스터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오토로는 오토 스타 마스터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밑에 있는 본부장님이랑 방금 통화하다가 조금 늦은 건데 그분이 오토 샤론에 거의 다 와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샤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누가 오토 샤론이 될 수 있나 그런 걸 제가 지켜보겠죠. 사실 사실 제가 199 일정도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정회적이 있는 공개가 제가 공개가 없 branded 일을 말하는 공개의 공개가 그래서 제가 임시의 공개는 공개의 공개의 공개 사는 meeting 공개 대학을 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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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공개의 공개의 공개 자체는 공개의 공개가 그리고 지금 와서 로얄 마스터가 되는 것类 오토셀스 마스터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동하는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면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성공을 못 했을 거예요? 자,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250만 PB, 250만 PB가 필요하죠? 그럼 나 혼자 250만 PB, 250만 PB를 팔아낼 수 있어도 세일즈 마스터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500만 PB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은 나 혼자 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500만 PB를 못 할 것 같은 사람은 나는 이 사업 못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이 사업은 나 혼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요, 네 밑에 세일즈 마스터가 네 명이 있어야 돼요 최소? 250만 PB는 6개가 필요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끝나고 스폰서님이랑 개보도를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들으세요 자, 이거는 최소예요 최소,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PB와 사랑수예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도 많고 물건도 잘 팔아 만약요? 그러면 네 명 회원 가입 시켜놓고 250만 PB 6개 물건 내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샤롬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못 가요 근데 이게 잘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은 샤롬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못 가요 자, 샤롬 마스터까지만 보면은 물건 파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보면 물건 파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250만 PBC 팔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토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차근차근 소비자를 모아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해가 되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꼭 만들 수 있는 팀워크를 뭉퍼을 하는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250만, 500만 PB를 보름 동안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50만, 100만 PB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은 능력들을 함께할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우리가 인테리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위출명을 모이는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QUEINGKI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많이 채우는 건가요? 그러면, 280만 PB, 500만 PB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 좋겠죠? 근데 어차피 얼마큼을 팔아냈냐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분들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모든 분들에게는 2.500.000 포인트에 15일 정도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다이아까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파는 사람 많이 모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샬론 로즈 마스터를 볼게요 sales 마스터만 최소 12명이 필요해요 sales master saja 12 orang yang diperlukan diamond master까지 포함해서 내 하위에 16명이 최소 같이 도전을 해야 돼요 kalau digabungkan dengan diamond master pada saat itu harus menggerakkan 16 orang secara bersamaan 필요한 PV는 최소 250만 PV 18개 PV yang diperlukan adalah 2,500,000 poin itu 18 kali 제가 최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의 투자로 가야 효과가 크잖아요 효율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sales master이신 분들은요 이 샬론 로즈 마스터 그림을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오토 다이아인 분들은요 스타마스터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스타마스터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직급 그림 샬론 그림을 그리면 샬론이 안 보이는데 스타마스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샬론 그림이 보여요 하에이 2 단계 큰 그림을 그려야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인 분들은 다이아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내 밑에 두 명 두 명의 사업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업자 중에서도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 세일즈 마스터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샬론 로즈 마스터 그림을 보면 물건을 파는 능력으로 갈 수 있을까요? apabila anda lihat 샬론 로즈, gambar punya 샬론 로즈 ini apakah anda bisa menjual barang sendirian? 절대 못 가져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에이전트 시절, 판매사 시절에는 능력 있는 분들 특히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해 biasanya, tapi biasanya untuk yang pertama kali mulai dari agent sampai sales master itu orang yang mempunyai kemampuan menjual biasanya maka mereka semangat pertama kali semangat banget untuk jalanin bisnis ini 근데 그래 놓고 샬론 로즈 마스터쯤 갈 때 되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필요하네 sponsor, partner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하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tapi begitu dia naik ke atas naik ke atas sampai ke 샬론 로즈 dia baru sadar oh, ternyata perlu orang, partner untuk menjadi 샬론 로즈 pada saat itu dia mau mencoba untuk menjalin hubungan dengan sponsor atau partner maka pada saat itu sudah terlambat sebenarnya 이제 관계가 억울어져 이미 karena hubungannya sudah terlanjur untuk tidak baik 그리고 근데 저도 제 partner들이 저는 항상 큰 그림을 그리는 편이었는데 partner들이 당장 눈앞에밖에 안 보고 sponsor랑도 연락 안 하고 partner랑도 연락 안 하는 partner들이 있었어요 saya juga mempunyai partner yang selalu melihat di melihat posisi dia sekarang saja tidak melihat ke depan jadi saya selalu memberitahu dia untuk melihat gambaran yang lebih besar gambaran yang lebih besar tapi dia selalu melihat gambaran yang kecil saja di depan dia dan sehingga dia tidak mempunyai hubungan yang baik dengan sponsor atau tidak mempunyai hubungan yang baik dengan partner-partnernya 그런데 본인들이 답답해지니까 결국에는 소통을 시작을 해요 tapi pada akhirnya mereka merasa kenapa tidak berkembang dan mereka merasa memerlukan sesuatu memerlukan orang maka pada saat itu mereka mulai bergerak untuk menjalin hubungan dengan orang lain oleh sebab itu saya menyarankan ke Anda jangan membenci siapapun jangan mempunyai perasaan membenci atau tidak suka dengan partner atau tidak suka dengan sponsor walaupun sponsor atau partner itu tidak mempunyai kemampuan itu tidak masalah yang penting Anda harus bisa berpegang tangan dengan mereka dan bisa berjalan bersama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렇게 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agent sales 시작부터 소통이 잘 되고 서로 믿음으로 가면 더 좋겠죠 jangan menunggu nanti nanti kalau nanti itu bisa terlambat jadi mulai dari pada saat Anda agent ini maka Anda sudah menjalin hubungan yang baik dengan partner atau dengan member sponsor Anda itu bisa membantu Anda di masa depan yang berikutnya ini agak ribet jadi mungkin walaupun dijelasin agak membingungkan maka saya jelasin agak lebih cepat ya star star master untuk menjadi star master berapa yang diperlukan menjadi sales master sales master sekitar 36 orang sales sales daia sharon 다 합 하면 최소 52 kalau di gabung dengan yang apa sharon rose sama diamond dan yang lainnya itu setidaknya minimal 54 orang yang bekerja bersama dalam waktu bersamaan 저는 지금 제 밑에 sharon rose master 40 명 di bawah saya sekarang yang menjadi sharon rose master bawah saya sekitar 42 orang 정확히 sales master 이상 몇 명 인지 모르겠지만 500 명 넘을 거예요 dan untuk sales master di bawah saya saya tidak bisa menghitung secara tepat tapi setidaknya itu sekitar 500 orang saya seilis master di diamond master di seilis master seilis seilis maklumi kalau misalnya saya tidak bisa memperhatikan satu per satu seperti diamond master atau sales master satu per satu itu di maklumi saya sharon rose master kajim saya 먼저 partner mingga 전화를 했어요 untuk yang sharon rose master saya selalu menghubungi mereka tapi sekarang orang yang menghubungi saya dulu atau orang yang selalu dalam sistem yang selalu saya bertemu saya dan bisa melihat secara langsung yang terjalin hubungan yang baik karena partner saya yang sudah terlalu banyak ini saya mengatakan ini 물론 스폰서가 Imperial 갈 때까지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 관심이 나한테까지 오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최대한 시스템을 많이 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라도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라고 이 시스템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스폰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일단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건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폰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물론 그 사업 목표를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면 훨씬 좋겠죠 그럼 스폰서는 먼저 가분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Imperial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로얄 마스터부터는 잘 보이지도 않죠 잘 개보도가 필요한 세일즈 마스터만 108명 제가 로얄 마스터를 도전한다면 최소 160명이 한꺼번에 직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apakah menurut anda ini adalah gampang atau susah 젊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sebenarnya bukan hal yang gampang 내가 160명은 움직이지는 못해도 내가 5명 10명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tidak bisa menggerakkan sekaligus 160명 tapi saya bisa menggerakkan 5-10명 oleh sebab itu anda harus berpikir untuk menjalin hubungan yang baik 자 그다음은 크라운 마스터 nah ini adalah 크라운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가 최소 324명 세일즈 마스터만 untuk menjadi 크라운 마스터 yang diperlukan 세일즈 마스터냐 adalah 324 orang 내 밑에 동시에 나와 함께 도전해야 되는 사람 수는 484명 pada waktu bersamaan pada waktu itu yang ikut 마스터십 bersama saya adalah sekitar 486 orang dalam waktu bersamaan 지금 임페리얼님이 8명 나왔고 이번 달 6월 달 석세스 아카데미 8번째 임페리얼 마스터님 승급식을 할 거예요 sekarang untuk 임페리얼 마스터 itu ada 8 orang di atomi dan untuk bulan juni ini bakal ada 임페리얼 마스터 berikutnya 자 하위에 동시에 세일즈 마스터만 972명이 나와야 돼요 untuk menjadi 임페리얼 마스터 itu setidaknya minimal 972 orang 세일즈 마스터 yang diperlukan 그 밑에 크라운 로y얼 스타 다 해가지고 나와 함께 도전해야 될 사람이 1456명 jadi di bawahnya mulai dari 크라운 로y얼 스타 bawahnya totalnya itu adalah 1458 orang secara bersamaan melakukan 마스터 bersama saya 그 함께 도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만큼인 거지 실제 파트너들은 뭐 수천 명이 되겠죠 pada saat itu sebenarnya yang melakukan melakukan mastership bersama dengan saya adalah sekitar segini tapi untuk partnernya itu lebih banyak dari ini lebih banyak dari 1400 ini lebih banyak 자 수천 명 saya memberikan gambaran seperti ini supaya anda sadar bahwa ini adalah benar-benar bisnis yang sangat besar 그냥 여러분들이 7만 원 100만 원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수만 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의 CEO와 마찬가지의 그룹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요 jadi ini bukan hanya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jadi saya memberitahu apabila anda melakukan mastership salesmaster atau daimond itu tidak gampang susah tapi pada saat itu apabila anda menyerah atau merasa lelah maka itu bukan apa-apa 아마 여러분들이 한 shalom rosemaster 쯤 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apabila anda setelah menjadi shalom rosemaster sekitar shalom rosemaster maka anda akan bisa lebih mengerti lebih dalam 아직 내가 그냥 회원 가입을 해서 좌우 파트너 몇 명 나와 있는 정도 조직 이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apabila anda baru memulai bisnis ini dan baru mempunyai partner berapa orang di kaki kanan berapa orang di kaki kiri mungkin anda agak bingung dan tidak begitu ngerti apa yang saya ngomong disini oleh sebab itu mulai dari sekarang anda bisa membuat gambaran gambaran dari mastership anda untuk level-level berikutnya supaya bisa melihat lebih besar 잊지 마세요 지금 내 상태보다 두 단계 위 직급 jangan lupa dari posisi anda sekarang itu gambarannya adalah dua kali level di atas anda tidak perlu sampai imperial karena untuk imperial masih terlalu jauh untuk anda segala hal segala secara tidak tidak langsung maka anda bisa melihat silsilah pohon dari anda dan pada saat anda konsultasi anda bisa melihat mengambar dari pohon anda tersebut dan anda bisa melihat member member dari pohon silsilah anda tersebut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물건 파는데 힘들다 애텀 얘기하니까 거절한다 자꾸 이런 불평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 시간에 왜냐면, karena Anda tidak pernah melihat silsilah dari pohon Anda maka oleh sebab itu kadang Anda konsultasi dengan sponsor biasanya hanya mengatakan mengenai keluhan-keluhan oh susah untuk menjual barang atau oh susah karena ditolak dengan orang hanya keluhan seperti itu tapi Anda tidak melihat siapa yang ada di bawah silsilah pohon Anda tersebut 그래서 sponsor님한테 나의 두 단계 이상 직급을 상담하면서 그러면 개보도 상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누구를 판매사를 보내지 고민하다 보니까 매출 체크를 하게 돼요 pada saat Anda konsultasi dengan sponsor Anda pada saat itu Anda harus membawa pohon gambaran dari pohon Anda dan pada saat itu Anda bisa bertanya kepada sponsor siapa yang bisa saya bawa untuk menjadi sales master apabila Anda bisa melihat siapa yang Anda bawa dari sales master tersebut maka Anda bisa mengecek komisi general mereka komisi general Anda dan komisi general orang-orang di bawa Anda pada saat itu Anda bisa secara tidak langsung menuju menjadi sales master dan untuk membuat orang itu menjadi sales master maka mau tidak mau kan kita pasti harus menjelaskan mengenai marketing plan mengenai business di Atomi kepada orang tersebut 그러다 보면 oleh sebab itu saya selalu menjelaskan oleh sebab itu saya selalu menjelaskan kalau menjadi sales master saya harus membuat gambaran dua level di atasnya 그러면 누구를 다이아를 보낼까라 생각을 하겠죠 oleh sebab itu pada saat itu karena menjadi sales master jadi siapakah dua orang diamond yang bisa saya ajak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보낸 후보들의 개보도를 살펴보겠죠 dan untuk punya orang yang menjadi calon diamond master tersebut Anda bisa buka mereka punya pohon dan bisa melihat gambaran dari member-member di bawahnya pada saat itu Anda bisa melakukan meeting konsultasi dengan mereka dengan orang-orang yang mau Anda bawa menjadi diamond master ini dan memberitahu mengenai gambaran dari pohon mereka dan dari meeting tersebut mereka bisa menjadi sales master untuk berikutnya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Sharon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밑에 partner의 diagram sales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강의를 듣고 어? 에이전트인데 저 diagram 그려왔어요 하고 먼저 갖고 오는 partner들을 찾으셔야 돼요 dan setelah Anda mendengar seperti ini Anda mungkin mempunyai gambaran oh, Anda pada saat itu salah satu partner Anda yang agent dan membawa gambaran oh, saya mempunyai gambaran diamond master pada saat itu konsultasi kepada Anda Anda harus mencari partner yang seperti itu 이런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직급 가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apabila Anda bisa mencari orang yang mempunyai impian dan tujuan arah yang sama dengan Anda seperti ini orang seperti ini maka untuk mencapai mastership yang lebih tinggi itu bukan hal yang susah 우리 보름만 도전하면 직급은 갈 수 있잖아요 kita kan melakukan semua tantangan, challenge, mastership itu dalam waktu 15 hari 보름 다 같이 도전해서 또 물건도 다 팔고 소진한 다음에 또 보름 다 같이 도전하고 이런 거 반복하다 보면 스폰서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내 밑에 새로 들어온 partner도 함께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karena dalam waktu 15 hari ini kita melakukan bersama-sama bekerja bersama-sama setelah 15 hari kita menjual produk-produk yang kita turunin dan setelah itu beberapa saat kemudian kita melakukan lagi tantangan challenge master berikutnya bersama-sama dengan partner-partner kita nah dengan begitu saya juga berkembang tapi partner-partner saya juga berkembang bersama-sama oleh sebab itu group ini bisa menjadi berkembang lebih cepat 그런데 만약에 우리 sponsor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Sharon을 갈 생각도 없어 그럼 나부터 하면 돼요 그냥 tapi apabila Anda mempunyai sponsor yang oh sponsornya tidak mempunyai pemikiran atau tujuan target sama sekali untuk melakukan mastership gak punya tujuan untuk menjadi diamond maka Anda bisa mulai dari Anda sendiri terima kasih 사람마다 꿈과 목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는 잘하네 못하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setiap orang sebenarnya mempunyai impian dan target yang berbeda jadi siapa yang benar atau yang salah itu gak penting 우리는 우리 꿈을 가지고 우리 목표를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karena yang penting adalah impian dari kita sendiri impian dan tujuan kita sendiri kita yang bisa melakukannya maka apabila Anda berpikir seperti itu maka Anda bisa berkembang lebih cepat daripada sponsor Anda 실제로 저는 저부터 6년 먼저 나온 sponsor 사이에 있는 분들을 제가 다 추월 했어요 sebenarnya seperti k seperti saya di atas saya punya banyak sekali sponsor tapi sponsor ini walaupun mulai lebih dulu dari saya tapi saya lebih berkembang saya lebih lebih cepat daripada mereka 저보다 위로 쭉 올라 가면 저보다 수입 많은 분 딱 한 분 계세요 김영락 단장님 apabila diliak dari sponsor saya di atas sponsor saya mempunyai pendapatan lebih besar dari saya cuma satu orang 김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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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 master 근데 그분이 사업 시작하고 6년 이따 시작한 게 저 예요 tapi orang itu setelah melakukan bisnis selama 6 tahun baru keluar partner seperti saya 근데 그분 과 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antara sponsor itu dengan saya itu berapa banyak orang di tengah tengah yang ada di antara kami 그 사이에 국장님들 팀장님들 총장님들 본부장님들 많아요 diantara diantara kami itu banyak banget kayak sponsor-sponsor yang seperti Royal Master Stump Master atau Shalon Master itu banyak sekali 그런데 수입은 제가 제일 많아요 tapi pendapatannya saya yang paling besar 총장님 이랑 저랑 수입 지금 똑같고 saya sekarang sama dengan pendapatan seperti Royal Master Yu Sogyeong Yu Sogyeong 총장님 조심스럽게 네가 나보다 crown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dan kadang Royal Yu Sogyeong berkata bahwa saya bisa menjadi crown lebih cepat daripada dia sebenarnya sponsor saya adalah mama saya sebenarnya saya juga berpikir kalau saya bisa lebih cepat daripada mama saya saya juga lebih senang 그런데 그게 눈치 보여서 내 걸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tapi kan kita tidak bisa menunggu karena kita tidak bisa selalu menunggu sponsor kita 이건 그냥 내 사업 ini adalah bisnis saya juga 내 파트너가 나보다 성공 먼저 잘 된다고 집밟을 필요도 없어 karena karena apabila partner kita lebih cepat lebih success daripada kita tidak perlu menghalangi mereka tidak perlu 한쪽 한쪽 One jat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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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bila partner kita bisa berkembang lebih cepat apabila line kita satu line bisa berkembang maka itu adalah hal yang baik untuk kita sebenarnya partner saya pada waktu itu lebih cepat menjadi auto sales master daripada saya oleh sebab itu saya selalu berpikir lebih cepat berkembang lebih bagus apabila saya mempunyai partner seperti Idafoo imperial master itu akan lebih bagus karena mereka bisa menjadi auto sales master dengan cepat maka sebagai saya bisa dengan gampang dengan lebih cepat bisa menjadi auto diamond master tapi mereka menjadi auto diamond master hampir bersamaan dengan saya otos saya lebih cepat karena di bawah saya pada saat itu belum ada yang menjadi otos master jadi jadi 원래 저보다 먼저 auto sales master 이제는 제가 더 조직이 크니까 그분들한테도 제가 해드리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쪽이 커지고 안되는 쪽이 안되면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야. Apabila anda berpikir satu kaki itu udah jalan, udah bagus, membesar. Tapi yang satu kaki gak jalan, gak bisa membesar. Itu anda tidak perlu 스트레스. Karena itu bukan hal yang untuk distreskan. Karena satu kaki udah jalan bagus, itu adalah hal yang bagus. 이 2 단계 이상 직급을 그려보면 아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할 거예요. Apabila anda bisa membuat gambaran 2 level di atas anda mastership, maka pada saat itu anda bisa berpikir, mengubah pikiran untuk berterima kasih. 아니면 대실적 쪽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Karena pada saat itu untuk kaki yang lebih besar itu, kaki yang lebih kuat itu anda bisa belajar dari mereka. 오늘 뭐 강의가 어려웠든 쉬웠든 못 알아들었던 핵심은, 자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내 직급의 2 단계 이상 직급을 목표로 해라. Untuk pelatihan pada saat hari ini mungkin ada yang merasa susah, atau ada yang merasa gampang, tidak mengerti atau gampang untuk mengerti. Poinnya untuk hari ini adalah buat gambaran mastership anda 2 level di atasnya. 2 level di atas anda. 그러면 그 목표의 중간 단계의 그 전 직급도 있겠죠? Dan pada saat itu, pada saat anda membuat gambaran itu, pasti ada level yang di tengah-tengahnya kan? 나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 내가 agent면, 나는 언제까지 Diamond Master가 되게 딱 정하세요 오늘? Contohnya seperti ini, misalnya saya adalah agent. Nah agent, terus habis itu saya membuat gambaran menjadi diamond. Nah saya harus buat, itu waktunya kapan? Kapan saya bisa menjadi Diamond? Kemudian di tengah-tengahnya, Jadi, akhirnya. Sebenarnya, saya akan beritahulah. Saya akan beritahulah di bawah ini. Saya akan beritahulah di bawah ini. Jadi, ada yang beritahulah di bawah ini. Jadi, ada yang beritahulah di bawah ini. Jadi, pada saat itu anda harus mulai dari 8 core, 8 core. Jadi, dari 8 step ini, anda bisa membuat, dari situ anda bisa membuat nama, daftar nama, name list, daftar nama. Dan anda bisa dari situ berimajinasi bahwa, oh orang ini yang mau saya bawa jadi sales master. Orang ini yang mau saya bawa jadi sales master. Jadi, dibuat target ke orang itu, orang yang mau saya bawa. Dari situ, pasti anda bisa terbuka. Tapi, sehingga mereka tidak mempunyai tujuan untuk menjadi bisnis atau sales master. Itu tidak apa-apa. Karena pada saat itu anda selalu mengecekkan nama list, daftar nama anda itu. Dan anda selalu melihat. Dan bisa menghubungi mereka lagi dan bergerak untuk selalu menghubungi mereka. Oleh sebab itu, daftar nama, name list itu sangat penting. Jadi, pada saat itu anda konsultasi dengan sponsor anda. Pada saat itu tidak bisa menemukan jalan keluarnya sama sekali. Tidak tahu harus bagaimana. Maka sponsor itu mungkin akan berkonsultasi lagi dengan saya. Dan itu tidak apa-apa. Karena pada saat itu, itu adalah tahap untuk belajar. Tahap belajar untuk berkembang untuk berikutnya. Nah, pada saat itu saya berharap anda bisa berpikir kembali bagaimana caranya. Dan bisa berkonsultasi dengan sponsor anda. Ini adalah sangat penting. Saya harap anda benar-benar melakukannya. Masih bisa? Sampai jumpa. Selamat siang. Bye-bye. Sampai ketemu lagi. Sampai jumpa. Sampai jumpa.